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오늘 장 마감 상황부터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우리 박재웅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상황이 좀 괜찮은 날이죠? 네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죠. 양대시장 2% 가까이 올랐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좋다고 표현해야죠. 아 그럼 지수를 내가 못 따라갔네. 아 지수를 못 따라갔네. 아 2%씩 올랐어요? 아 정확히 코스피는 1.88% 올랐고요. 코스닥은 2.02% 뭐 거의 2% 오른거죠. 아 그래요? 네. 아 좀 아쉽네. 아니 뭐 도대체 뭘 들고 계시길래. 뭐 어떻게 지금 2%가 올랐는데 아쉬워하시면. 아 희한하네. 네 그러면 오늘 종목 개별 종목들은 뭐 한 4, 5%씩 막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잘 나가는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코스피는 55포인트 그래서 3000포인트 다시 회복했고요. 301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17포인트 올라서 900선이 깨졌었는데 90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엄청 샀습니다. 외국인? 네. 외국인이 오랜만에 1조 7천억 원을 순 매수를 했고요. 오늘 뭐 오늘 만기일이었어요. 선물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선물옵션 만기일에 조금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변동성이 커지고 워낙 최근에 이제 주가가 흔들리다 보니까 야 이것도 만기일에 막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외국인이 엄청 주식을 사면서 주가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8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최근에 원화가 계속 약세여서 외국계 자금이 좀 이탈한다 이런 말씀을 화요일에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6원 80전 하락하면서 113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과 함께 외국인이 매수를 했으니까요. 오늘 뭐 외국인은 사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거의 2조 가까이를 샀거든요. 2조.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상승의 주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11일인데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 데이터. 3월 이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열흘 단위로 발표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작년 3월 기억해 보시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현대차가 공장 문 닫고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더듬지 마시고요. 와이어닝 하네스. 이거 중국에서 조달이 안 된다고 해서 현대차 공장 문 닫고 그랬어요. 자동차 부품이죠. 네. 자동차 부품이 없어서 수급이 안 돼서 차 못 만들고 어떤 공장에서는 확진자 나왔다고 해서 셧다운되고. 셧다운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년 3월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올해는 또 확 바뀌었으니까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저 효과도 있었을 거고. 3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했습니다. 영업일수는 똑같았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거고요.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가 25% 승용차가 22%. 석유 제품이 지난달부터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효과가 올라가다 보니까 석유 제품 수출이 28% 증가했고요. 자동차 부품이 15% 증가했습니다. 이게 경기가 다시 살아나다 보니까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 국제 효과가 올라가다 보니까 석유 제품 가격도 상승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고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3%. 중국에 수출한 게 33% 늘었다는 거죠? 미국은 21%. 유럽이 49%나 증가했거든요. 많이 늘었네요. 일단은 지금 유럽은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또 확산돼서 경제가 좀 봉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잘 못 만드는지 수출 위존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지 수출이 한국에서 수출이 많이 늘어났고요. 수출이 늘어난 것만큼 수입도 늘었습니다. 수입은 174억 달러 아까 수출이 163억 달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었네요. 11억 달러 정도 더 많은 그래서 무역 적자가 됐고요. 그래도 이렇게 무역 자체가 늘어난 건 나쁜 일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거래가 잘 된다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고요. 수출은 어디서 많이 늘어났냐. 반도체 기계 이런 것도 늘어났지만 원유 수입이 이것도 이제 국제 효과가 올라간 효과거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했습니다. 이상 저온 이런 현상들 때문에 한파 이런 걸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수입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3월 스타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 보면 1분기 실적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까지 수출이 계속 좋으니까 아마 수출 기업들의 실적 1분기 실적은 좋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 하나 더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2월 달에 대만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만은 이제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IT 기업이 매월 매출을 공시를 합니다. 매월? 네. 매월. 이쪽은 대만은 반도체라든지 IT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거든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우리나라보다 더 높죠. 우리나라보다 더 높죠. 더 높죠. 왜냐하면 그쪽은 자동차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도체는 맞습니다. 대만은 반도체예요. 거의 맞습니다. 대만은 반도체입니다. 그거 말고는 흙당 버블티 버블티 그거 여의도 지하상가에 가만히 있는데 그렇습니까? 호랑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월별로 발표하는데 우리도 반도체 의존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사실 높죠. 하이닉스 그다음에 부품주 장비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2월에 대만의 반도체 매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1분기 실적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TSMC가 매출이 14.1% 증가했습니다. 2월 달에 14.1%가 그냥 수치로 보면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대만도 이제 아시아의 구정 의식이지 않습니까? 춘저를 감안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 14% 늘어났다? 엄청난 거거든요. TSMC가 얼마 전에 대만의 가뭄 때문에 반도체 못 만든다. 물이 없어서 못 만든다. 이런 뉴스를 전달을 해드리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TSMC 매출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서버 업황이 좀 개선되는 신호가 보인다. 왜냐하면 이게 D램이나 랜드의 수요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메모리 반도체 쪽은 모바일은 수요가 개선되고 있고 휴대폰 말고 노트북 이런 거 잘 팔리고 있고 하나 걱정되는 게 서버 쪽 수요였거든요. 서버 수요가 생각보다 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하나 좀 걸리는 부분이었는데 이 서버 업황의 선행지표로 알려져 있는 A스피드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해요. A스피드? 네. 이 회사가 BMC 칩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서버에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쪽 A스피드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 업황의 선행지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스마트폰도 잘 팔리고 컴퓨터도 잘 팔리는데 서버 업황까지 좋아진다? 그럼 우리 반도체 매우 좋은 거죠. 날아가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MNCC 이게 MNCC의 1등은 무라타 일본 기업이거든요. 2등은 삼성전기입니다. 그런데 3위, 4위 업체가 대만에 있어요. 대만에 있죠. 그래서 MNCC의 매출을 보면 14.8%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업일수를 감안하면 양호한 수치라고 해요. 그래서 MNCC도 크게 나쁘지 않고 패키징 쪽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기판에 패키징하는 그런 업종도 지금 부품이 쇼티지가 날 정도로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 5G용 업그레이드 수요가 있다 보니까 5G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5G 얘기 꺼내지 마세요. 뒤에 얘기하실 건데 5G는 이따 얘기합니다. 가격까지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의 패널 업체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고 해요. 물론 기저효과도 있었겠지만 60% 증가했다는 것은 작년 4분기부터 패널 가격이 급등했었잖아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시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1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에서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게 메타버스랑 쿠팡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짧게 짧게 좀 살펴볼까요? 일단 쿠팡이 오늘 밤에 상장합니다. 뉴욕 증시에. 우리가 얼마 전에 기업가치 55조 그래가지고 엄청 높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올렸죠? 네. 공모가가 확정됐어요. 35달러로. 이게 한국 돈으로 치면 68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들어온 바로 3위.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 독보적인 물류 경쟁력 여기에 좀 높은 점수를 준 것 같다. 여기다가 국가별 밸류에이션 차이도 한국의 코스피 지금 PR이 13배 이 정도인데 미국의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로써 쿠팡은 5조 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조 원은 풀필먼스 센터. 그러니까 창고. 이거 건립하는 데 쓰겠다. 물류창고 건립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4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M&A에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M&A를 또 해요?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할 걸로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M&A를 하지 않으면 빠르게 레벨업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어저께였죠. 이것도. 로블록스라는 게임 플랫폼 업체가 어제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첫날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또 이제 로블록스 메타버스 관련돼서 빅히트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메타버스가 뭔지 아십니까? 메타버스요? 네. 알고 있죠. 메타버스. 메타는 또 제 전문인데.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게 가상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전에 해봤던 겁니다. 이름만 달리 나온 거지 예전에 싸이월드 같은 거 해보셨죠? 싸이월드 있었고요. 다방구라고 또 잊혀진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다방구는 뭐죠? 카페나인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했었는데 자기가 어떤 캐릭터를 하나 지정해가지고 거기 자기 캐릭터도 꾸미고 어디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진짜 요즘 하고 있는 친구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런 게 예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이름만 밖에서 나왔다 뿐이지 그런데 뭐 어찌 됐든 간에 로블럭스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오늘 주가가 올랐고요. 그러고 보니까 메타버스는 아니고 메타버스. 메타버스. 버스는 저기 손은 들고 타는 거잖아요. 메타버스가 뭐의 합성어냐면요. 이제 가공과 추상을 이야기하는 메타와 이제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그거에 합성어로 합쳐진 말로써 이제 뭐 가상세계 이런 것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던 가상현실 요새 조금 더 기술이 진보하다 보니까 좀 진보된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이 많이 오늘 움직였고요. 작년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서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전기차 판매가요. 코로나 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44%나 판매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1위는 44만 대로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고요. 2위는 이제 글로벌에서 자동차 가장 많이 생산한 폭스바겐 폭스바겐이 12만 대로 2위 3위가 GM이었고 현대차가 4위였다라고 합니다. 자 전기차 판매 증가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박재영 차장님은 곱게 보내드릴 수가 있는 날이 됐습니다. 빨리 가야겠네요. 좋은 날입니다. 괜히 이따가 험한 꼴 한국투자주권에서 여기서 광고하시던데 저희 광고하고 있습니다. 뭐죠? 저희가 미국 실시간 시세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 15분 지연 없이? 네 원래 15분 지연인데 15분 지연 없이 무료로 그리고 미국장 6시부터 거래할 수 있게 프리마켓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6시요? 저녁 6시?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프리마켓 6시부터 거래할 수 있으니까 해외 주식은 한국투자에서 그리고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커피도 드리고요. 저 지금 들어가면 바로 거래됩니까? 그럼요. 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주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잠시 광고 듣자마자 우리 김홍식 형아 김홍식 상무님을 바로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